안녕하십니까 1호학번 박재하입니다. 지금부터 66번부터 70번까지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66번 다음은 행동치료의 어떤 기법에 해당하는가? 수영하기를 두려워하는 어린 딸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아버지가 직접 수영하는 것을 보여줬다. 학습자가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인지정서 행동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예문이겠네요. 반두라의 모델링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나머지 개념들도 다 알아보겠습니다. 역조건화 역조건화는 특정 자극에 새로운 자극을 더 강하게 연합시켜 이전에 학습된 반응을 제거하고 새로운 반응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혐오치료 혐오치료는 문제행동을 혐오자극과 연합시켜 문제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기법입니다. 4번 체계적 둔감화 고전적 조건 형성은 기법인데 심리적 불안과 신체적 이완은 병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호 억제의 원리를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체계적 둔감화의 순서는 첫번째 이완기술의 훈련 두번째 불안위기표 작성 세번째 위기표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기가 되겠습니다. 67번 바람직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 그 아동이 평소 싫어하던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었더니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했다면 이는 어떤 유형의 조작적 조건 형상이 해당하는가 우선 강화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강화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처벌은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강화에도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부적 강화는 불쾌작을 제거하여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정적 강화는 유쾌작을 제공해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싫어하던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었더니 행동이 증가했다면 2번 부적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68번 치료 장면에서의 효과적인 경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선 경청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1번 볼게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치료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중단시킨다. 치료사가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중단시키고 초점화를 할 수는 있는데 경청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좀 먼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2번 보겠습니다. 치료사는 반응을 보이기 앞서 내담자가 스스로 말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효과적인 경청을 할 수가 있겠죠? 3번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주의를 많이 기울인다. 이것도 경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번 내담자가 문제점을 표력할 때 가로막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효과적인 경청을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69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비판을 토대로 발전한 신정신분석학과의 주요 인물 및 치료 접근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선 이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윌리엄 글래서의 통제이론은 현실치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도 결국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실치료인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는 관련이 없는 이론입니다. 무의식보다는 의식세계 내에서 현실지각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들러의 이외에 아들러의 기능심리학, 설리반의 대인관계이론, 페어바인의 대상관계이론은 모두 다 신정신분석학과입니다. 70번 임상심리학의 접근법 중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두된 치료 접근법은?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발발되서 1945년까지 이어진 전쟁입니다. 정답은 2번 아들러는 1870년도에 태어나서 1937년까지 활동을 한 인물이고 비엔나 정신학회에서 프로이드와 함께 처음에 정신분석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정신분석을 연구했을 때는 1902년부터 1911년까지 연구 이후에 프로이드와 결별 후 자신의 신념과 철학적 입장에 따라 개인심리학을 창립하였습니다. 1번 한미적 정서치료 이것은 1950년대 엘버트 앨리스가 창안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교류분석 1959년 L번에 의해 소개된 상담 이론입니다. 4번 게스탈트 치료는 1940년대 펄스에 의해 창안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두된 치료 접근법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1 30 16 33 33 35 감사합니다.